대전과 세종,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,305명으로 전날보다 700여 명가량 증가했습니다. 대전과 충남에선 지난주 대비 40%가량 증가한 3,625명과 4,807명이 확진됐고 세종에서도 873명이 추가됐습니다. 특히 대전은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41.9%로 전날 35.5%에 비해 증가했고 중등증 병상 가동률도 35.7%로 전날 35.1%에 비해 소폭 증가했는데 사망자도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70대와 80대가 숨져 2명 추가됐습니다.